한국에 박서방이 또 들어왔습니다 또 쩡숙이가 또 선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박서방보다도 쩡숙이가 보내준 선물이 더 반가워 이거는 진미채고요 이거 우리 박서방이 허리 아프다고 파스 사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건 뭐죠? 이게 이거 떡 딸기 모찌 딸기 모찌 딸기 모찌 감사합니다 딸기 모찌 또 딸기 모찌 갔네 아이고 고마워라 이거 4가지 종류의 떡이네요 그리고 이게 이게 모찌 아 여기가 딸기 모찌구나 아 떡들 아 떡들 아 이것도 배달하려고 고생했습니다 네 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수혜미 와 이 모찌에 딸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주문해 주셔가지고 또 그러셨습니다 땡큐 정수기 베리 스윗 베리 스윗? 맞지? 유 트라이원 유 스포 더 글 오니 베리 굿? 베리 굿 저도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박서방이 반가운게 아니라 딸기 모찌가 반갑네 아 또 이 귀한 딸기를 먹게 생겼네 아이고 로즈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입니다 박서방이 결혼반지를 갖고 왔네 아이고 이번에 박서방이 온 이유는 저번에 와서 만들었던 필리틴 정부에서 발행한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정부가 발행해주는 이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서 이제 시청에 결혼 신청을 하게 되죠 중요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차량 이동은 제 차가 오늘 이렇게 차량 오브제가 있죠 오브제에 걸려가지고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랍차를 불러가지고서 요걸로 하루종일 제가 이동하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에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네요 서류 접수를 잘 마쳤고 저는 여권이 또 이게 만료가 돼가지고 온길에 같이 여권 신청을 했습니다 3주 있다 저는 찾을 수 있네요 오늘 이 박서방 이 리갈 캐퍼시티 라는 서류는 오늘 접수해가지고 좀 이따 오후 3시에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럽니다 서류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이 커플 이제 어디갈까 3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식사하러 가셔야죠 식사 식사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몰오브아시아에 스테이크 파는 데가 있거든 간만에 우리 쓰릅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아 아 아 카메라 보더니 또 그냥 하하하하 야 얘 이상하느네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사우스 노스 구분을 못하다니 저희 모로바시아 까지도 그라브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 안하고 다니니까 아주 좋네 네 저희가 오늘 가려는 스테이크 집으로 왔습니다 이 모로바시에 있는 것이죠 11시에 물을 연달합니다 그래도 일찍 오니까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이 메뉴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입장을 할 때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돼 있네요 11시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주문 방식이네요 여기는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갈릭도 있고 까라시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와사비 그리고 샐러드 소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서류 접속을 하니까 소감이 어때요? 하품만 하지 말고 아우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해? 마지 What's the feeling? 하하하하 오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우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 잘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가성비가 좀 좋을지 어쩌지 모르겠네 가격은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하나에 한 1200포소 정도? 네 한 것 네 이거는 로즈가 좋아하는 캔들러인 스테이크인데 여기 스테이크는 다 밥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시켜본 거는 이거는 이것도 뭐 베스트셀러랍니다 이게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생 와사비를 줍니다 생 와사비를 찍어서 스테이크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월드골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문을 할 때 약간 좀 미디엄 레어로 주문해가지고 철판이 뜨겁기 때문에 와가지고 또 구워 먹으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맛있는 식당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네 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저희들 점심 먹고 스타벅스 와서 찬잔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방은 결혼하면 자녀를 몇 명이나 둘 계획입니까? 저는 힘 받는 데요 힘 받는 데까지? 네 아 아 봐봐 마지 3 아 마지는 제가 통역을 안해도 다 이해합니다 3명 아우 마지는 3명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열심히 뭘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면 이제 상상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3명 만들려면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운동 열심히 해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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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3명 예쁘게 잘나서 잘 키우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드디어 리갈커프시티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내일 시청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을 잘 마치고 집에 와서 맥주 파티를 합니다 네 맥주 파티에 안주는 발롯 그리고 맥도날드 치킨 맥도날드 프렌치프라이스 그리고 박서방이 사온 딸기 그리고 곱창구이 예 그리고 포멜로 예 그리고 요거는 바베큐 네 오늘 마지가 박서방한테 발롯을 먹인다 그럽니다 이 과연 이 발롯을 박서방이 먹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스타벅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는 애기를 3명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애기 만들려면 필리핀 정력제인 이 발롯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가 발롯을 먹이려고 하는데 먹나 봅시다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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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먹을 거 같은데 이것만큼은 도전도 못하겠다 네 이제 발롯 안에 있는 살을 갖다가 조금 마지가 떠가지고 이제 그한테 박서방한테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맛있어 굿 굿 굿 굿 엔진 뭐야 넌 으 으 으 으 사약을 먹는 거 같아 사약을 으 으 네 드디어 캐전시청에 결혼 접수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가끔 오는 곳이 여기가 225호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담을 하고 오늘 결혼 날짜를 지정받게 되는데 과연 며칠날 결혼 날짜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신청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네 결혼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2023년 2월 9일 목요일 11시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미나 없이 아주 편안하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잘됐습니다 비용은 11,500폐소입니다 네 2월 9일날 결혼식이 확정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월덜덜합니다 월덜덜해요? 아 마지 하우에 필링 베리 핫 베리 핫 네 이게 결혼 여기서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도 두 사람 수고해가지고 결혼 날짜 받고 다시 그러면 영상은 2월 9일날 결혼식 영상으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로드 하우 캔데이 리즈스 코리안 메리지 서티피케이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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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베리 굿 위 캔 세이브 더 머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예? 그냥 후덱이지만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설명하는 거는 내 영상에 번역을 해놓을 테니까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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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